시원하다. 집중하 공간으로 일찍 중간이 South Korean 여행으로 한 번 등에 구멍린이 común 날씨가 남전받고 있는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ZA의 컬러는 F5 한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나나님 일단 위에 컬러는 이걸로 준비했구요 여기 보시면 이 컬러 찰떡으로 이 컬러로 시스로 해줄거고 길이는 20인치에요 약간 허리선 밑에 골반까지 내려오는 기정입니다 그리고 나나님 옆에 보시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는 속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약간 시크릿 투톤식으로 오... 이거 혹시 색깔 안 빠지? 이거는 그렇게 잘 빠질 생각나요 네 이거 계속 퍼포점프 써야 돼서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딱 볼 때 약간 투톤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안에는 이걸로 깔아드릴 거고 위에는 고객님 이 기장으로 깔아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국적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아 네 써니랑 똑같네요 써니랑 똑같네요 써니는 한국인이지 아 그렇네 네 근데 저보다 더 인도네인인 사람 같아요 인사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아침에 아 좀 전에 카톡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써니 덕분에 인도네시아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분도 왔었었거든요 시크릿 넘버? 리타? 네 네 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디 그래요? 도시는? 싱가포르랑 가까운 소원인데 왜요? 나탐이라고 해요 어디요? 나탐 아 탐? 네 물 우리나라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태국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태국 음식도 못 먹어요 고수를 못 먹어요 고수를 못 먹어가지고 아 근데 유일하게 진짜 맛있었던 데가 베트남 진짜 좋아할 때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먹던 거 진짜 맛있었어요 음 많이 별로 없지만 거기는 제일 맛있대요 유튜브를 처음 하려면 고객님은 딱 뭐예요? 콘텐츠가? 브이로그? 저요? 저 처음에 뷰티부터 시작했어요 뷰티? 네 뷰티보다 브이로그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죠? 헐 아니 저 오히려 지금 뷰티가 그냥 조회해서 더 잘하는 거 뷰티가? 아니요 아무거나 뷰티가? 이거 머리 길이 말고 또 퀄리티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퀄리티는 다 똑같아요 저희가 천연 임무로만 있어가지고 저는 40개 25개 40개요? 응 지금까지 봤었던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이게 근데 다 이뻐가지고 아시는지 모르니까 애프터스쿨 나나씨 이뻤고요 알아요? 네 저도 믿고 남규리씨 알아요? 네? 남규리씨라고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예전에 인기가 엄청 많았던 요즘도 인기가 많았지만 예전에 더 많았던 분인데 그분은 진짜 이쁘고요 다 이뻐요 남자 연예인분들도 왔었는데 좀 놀랐던 사람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알아요? 아니요? TXT 아 TXT? 거기에 연준씨가 온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연예인이었어요 연준씨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연예인이구나 여기 와서 뭐요? 아이즈원 아이즈원? 아이즈원 분들도 있고 트와이스 분들도 있고 전 마마모분들 좋아합니다 왜? 누구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저요? 음 딱히 아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진짜 잘생겼어요 누가요? 저 실제로 봤을 때 그분 진짜 잘생겼던데 그 정한? 아니요 민규? 민규씨 그리고 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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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진짜 잘생겼다 실제로 보면 좀 놀랐어요 음 와 좀 놀랐어 깜짝 놀랐어 또 우와 깜짝 놀랐어 죄송해요 그리고 TV보다 진짜 말랐어요 와 아 유튜버 볼 때 응 잘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아 근데 유튜브 팔로워 넣으신 분들도 부끄러우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강아지가 여섯 마리 있는데 네 여섯 마리요? 네 후드로 여섯 마리 네 그냥 한 번씩 보고 귀여워요 귀엽다 내가 이렇게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나중에 댓글에서 누가 가격 물어보면 그냥 알려줄래요? 어?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대충 가격 발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 정도 머리면은 얼마에요? 거의 사람마다 틀려요 수세 암이나 기장이나 이런걸 따라서 이 정도 암을 거의 한 60만원 오 그리고 이제 기장 긴 기장에다가 컬러 추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컬러 들어가는 거 더 비싸야죠 5만원 추가해야 돼요 음 전체 다 한 번에 5만원 추가해야 돼요 네 몇 개를 섞든 5만원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 앞에 까지 보이면 티비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구렛나로는 귀에 꽂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오늘 드라이어 어떻게 드려요? 드라이어? 웨이브 아니면 일자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머리는 네 약간 일자가 어울리긴 한데 아니면 웨이브 살짝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구치물이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두피 약하시면 네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두피 약 계속 땡기잖아요 그게 네 두피 약하신 분들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거 오 오 예쁘다 괜찮은거 자간한 것만 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힘들어 이제 다 receptler 자간한 형은 베리 등산 이곳은 마트에서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 잘 하시는데 잘 안 보여요? 소상하고실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까지 달아줬어요 그런데 여기 흘럭거리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위에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스타일링은 좀 해주세요 스타일 어때요? 머리? 좋아요 머리 한번 가보면 훨씬 더 가능스러울 거예요 진짜 잘 해드려요 네 네이버 해드릴게요 네 남편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항상 뭐 제가 뭐 할 때마다 코멘트 같은 거 보면 아냐고 왜요? 그 이렇게 튀는 머리 좋아해요? 이렇게 뭐? 튀는 머리 튀는 머리 네 화려한 머리 음... 음... 얘는 트렌드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얘는 센스... 센스 좀... 음...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얘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쪼거 벌레트 그런 거예요? 네 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신지? 네 잠시만요 어? 약간 윈터 머리? 아... 네 저 단발머리 자를 때 다들 윈터랑 에스퍼 윈터머리 같은 거 전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오... 일부러... 와... 예쁘죠? 네 퀄리티 너무 좋아서 와... 색깔 너무 예쁘다 그쵸? 다행히도 이게... 근데 이 컬러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컬러예요 네 아니... 아니... 생선 컬러예요 딱 근데 딱 맞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녀야겠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건 또 좋은 게 아 진짜 또 툭툭 이렇게 따해 주시면 더 예쁜 머리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 이런 것도 많이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생해 원장님은 고생하셨죠 앉아있는 것만으로 고생해 감사합니다 이거 더 예쁜 머리부터 또 울메는 고생 tive Mm-M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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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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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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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